지난달 전산업생산이 1%가 넘게 늘었지만 코로나19 4차 재확산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2.9포인트로 전월보다 1.6%가 증가했습니다.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늘어나며 제조업생산은 전월보다 2.3% 늘어났고 2월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 제조업생산이 호조세를 보이며 관공업생산도 2.2% 증가했습니다.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제수는 의복 등에서 판매가 늘며 전월 대비 1.4% 늘어났습니다. 통계청은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최근 거리 두기가 강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.